존경하는 한병도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혜령 우증인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우리 김찬수 증인께는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증인이 발언을 하거나 의원들이 발언을 하는데요. 치의한다거나 그런 개별적 반응들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했을 때 의견이 다르면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데 그 개인적 판단에 따라서 증인들이 치의한다거나 웃는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왔을 때 본인 주장을 가감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령 우증인 아까 여기 자료 보여준 거 있잖아요. 그게 23일부터 27일까지 저는 이걸 좀 뒤늦게 봤는데 이게 지금 쭉 이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계속 23일부터 27일까지 적발이 두 번 되고 나머지는 적발이 되지 않고 마약을 다 입수한 지금 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적발되지 않고 마약을 몸에 신체에 부착해서 국내에 유통시키는 적발이 되지 않은 이런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걱정이 드는 게 이거 적발 많이 못하면 지금 순간에도 이거 우리 적발 못하고 엄청난 양의 마약이 들어오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덜컥 듭니다. 그래서 이거 청문회와 별도로 정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약 관련된 거. 어제 또 해경에서 이런 내용을 보니까 마약의 양이 70만 명분, 80만 명분, 100만 명이 투여할 수 있는 이런 마약들이 들어오는 이것들이 청정국 위험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경각심을 모두 다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까 하나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김찬수 중에. 아까 국수본 관계자하고 통화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하고 통화했습니까? 국수본 마약계장. 마약계장, 국수본 마약계장이요? 그렇습니다. 국수본 마약계장이 뭐라고 했는 거예요? 제 당시 기억하기로는 현재 번총에도 보고가 되지 않았었고. 서울총에는 보고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통화의 의원이 말했다시피 서해에서 서울총 형사기능을 보내고 서울총 형사에서 국수본을 보내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기이 서울총 형사에서 멈춰있던 단계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랬더니 마약계장이 보고가 안 됐으니 브리핑을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닙니다. 보고가 안 됐으니 내일이라도 보고를 받던가 이런 의미가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이야기를 했구만요. 사장님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의 주장이 너무 엇갈려서 먼저 김산수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용산에서 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오전에 질의에서도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백혜령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이 생각할 때 왜 백혜령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럼 백과장님께 여쭤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또 우리 백과장님께 여쭤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 본인은 느끼는 게 없습니까? 너무 황당합니다. 아, 황당하다. 그러면 또 백혜령 증인께 똑같이 그러면 묻혔습니다. 아까 이 내용에 대해서 김산수 승인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고 백혜령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 아까 발언하는 과정에서는 백혜령 증인이 피해의식이 있다. 가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는 이야기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왜 김산수 증인은, 우리 백혜령 증인 입장에서는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좀 말씀드리기 좀 송구합니다만 본인의 영단을 위해서 동료를 배신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 한번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해보세요. 본인의 영단을 위해서 그랬다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백혜령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청장까지 보고가 되고 격려도 있었는데 늦기 씨에게 왜 김찬수 태도가 바뀌었는지 그 시점과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가 바뀐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낀 것은 9월 18일 김광호 서울청장이 방문하고 그 나서부터 저에게 사건을 묻지 않았어요. 브리핑 같이 하기로 여러 가지 운원을 하고 그다음에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인천세관을 방문해서 현장 검증하고 그다음에 직원명부 압수해서 가져오겠다. 이런 내용까지 다 협의가 됐는데 김광호 청장 방문한 이후에 전혀 연락이 없고 소통이 안 되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